안녕하세요. They came. God was with them. God said He is with them in the good wood. God was with them. God was with them. God stood up her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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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라엘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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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라엘이었습니다.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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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오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우 왜 이렇게 히히히 한 잔잔만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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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풀어주셨어요 원래 그랬더니 이집트에서 놓여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풀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가고 가고 있었는데 근데 파라오 파라오가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거 이스라엘이 이렇게 만든 사람이 파라오예요 그래서 이거 생각이 달라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잡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 근데 앞에는 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어 군사들 파라오의 군사들이 있었어요 잡비만 끄시고 물에 빠져서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봤어요 대찬다 내일은 다 살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이 물에 갈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로 갔답니다 그래서 허레이 허레이 하고 있어요 불айте 어려운데? 진짜 얼굴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모 이모 그리고 동동동동동 아 temple 하나 둘 둘 셋 둘 셋 셋 셋 네 пол 하나 둘 셋 네네네'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많이 끓었고 그 다음에 스마일 부족하고 이게 좀 미어져 같아요 진짜? 음 잘했나? 어 좀 얼굴이 이상해 다시 얼굴이 다시 너무 이상한데 내 아이템이 어때요? 지옥 얼굴이 네, 오늘은 이만큼만 하겠지만 오늘 3년째 있는 작업이 성경이 읽어주었는데 어땠어요? 어땠시나요? 그러면 다음에 또 빠이빠이